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9.19 남북군사 합의한 이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군 전투력을 바닥치게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이죠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한미연합훈련 파기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김정은이를 박살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200발 서해로 도발하자 우리 군은 400발로 강하게 되갚았으며 또한 동해 서해 남해에서 김정은을 박살내는 사격훈련을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북도서 대응사격은 9.19 합의 이후 처음 북한 200발 서해 폭격 도발에 군 400발로 되갚았다 우리 군이 5일 북한의 서해 북방항계선 NLL 인근해상사격실시에 대응한 대응사격에서 북한이 발사한 200여발의 2배인 400발의 포탄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의 2배로 복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북한의 서해 북방항계선 인근 해상사격실시에 대응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포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해상사격을 시작한 뒤 약 6시간 만에 실시한 대응사격훈련에서 우리 군은 2배의 실탄을 쏟아 부으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국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서북도서에서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K9 자수포 등을 동원해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지역의 가상 목표를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에서 K9 자수포 사격을 한 것은 2017년 8월 7일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내에 사격한 횟수는 이번까지 16번이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오늘 오전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포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며 이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 강 끝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추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합참은 앞서서 합참은 북한이 이날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200여발의 폭격 도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는 우리 군 사격훈련을 앞두고 주민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의 대피 문자를 보내고 주민들께서는 사격훈련 진행 동안 인근 대피호로 안전하게 대피하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 바란다라고 알렸습니다 자 이런 기사에도 대형 사격했다 잘했다 북괴 김정은 K9 맛 좀 보게 우리 군 잘했다 K9 포탄 제거도 좀 소모할 겸 황해도 해안포도 좀 확 초토화시켜버리자 개벌이 나고 이재명 송영길 연평도 최전방에 매달아놓고 김정은 김주의 대형 사진 걸어놓으면 방어준비 완료 대한민국 김정은 제대로 옥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에서 삼각사격훈련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도 호송 울렸다 13년 만에 초계함에서 신형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함대에 작전 배치된 이후 첫 훈련입니다 해군은 이날 동해와 서해 남해 전 해역에서 새해 첫 함포사격훈련과 해상기동훈련을 펼쳤다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적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대적 필성의 각오를 다지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석대가 투입됐습니다 1함대에 강원함, 김수연함, 2함대에 울지문덕함, 천안함, 한상국함 그리고 3함대의 경남함, 고속종 등이 참가했습니다 해군은 각 함대가 대함 실사격훈련과 전술기동 등 해역별 작전 환경과 주요 임무에 부합하는 고강도 실전훈련을 통해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초계기 P3C에 탑승해 서해상공을 비행하면서 훈련 전반을 지도했습니다 양총장은 해상훈련지휘관인 전투 전대장과 교신하며 대비태세의 근간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필승의 정신자세라며 강한 정신 무장을 바탕으로 힘에 위한 평화를 뒷받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김형돈 대령 울지문덕 함장은 북한 김정은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이 이처럼 대규모 훈련을 벌이는 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응전 의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핵 무력 증강을 국방 과제로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해군 전력 향상과 무인 무장 장비 개발과 생산도 추진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북한 김정은이 도발을 할 경우 백령도 연평도 등 소외 도서 해상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를 지금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의 도발에 우리는 언제든지 즉시 강력하게 끝장을 볼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우리 군의 우지는 전투력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가 제대로 도발을 한다면 우리는 이에 두 배 세 배 열 배로 김정은 정권을 박살내겠다는 우지 그 우지에 충만되어 있다라고 군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멘트들이며 얼마나 김정은 정권을 박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얼마나 멋있는 소식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